안녕하세요. 저는 K6를 섬기고 있는 박정원 집사라고 합니다. 목이 마르고 입이 마르고 제가 IGM에 27살 때 왔어요. 제가 왔을 때는 IGM에 청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집사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 제가 밥 얻어먹은 집들, 집사님들 얼굴이 한 분 한 분 보이네요. 제가 청년때부터 정말 와서 정말 가이드를 되게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도 학생일 때 왔는데 학교도 덕분에 잘 졸업하고 직장도 덕분에 잘 구하고 제가 프로포즈 할 때는 IGM 한 20분 정도가 도와주셔가지고 겨우 승낙도 받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근데 그거 다 할 때마다 집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성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물론 제가 넘어질 때가 되게 많았지만 그때마다 기다려주시고 많이 해주셔서 그렇게 됐다가 제가 그렇게 가이드 받다가 컬링을 받는 것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저는 목사님이 IGM 처음 시작하실 때 비숍이라고 비전을 받으셨잖아요. 비숍은 여러 개의 교회를 관리하는 직책이래요. 저는 그걸 듣고 이 교회에 있으면 많은 분들이 다 나가시겠구나 나가시고 교회를 세워서 하시겠구나 했는데 제가 이렇게 먼저 나갈지는 진짜 몰랐습니다. 여러분 저 말고도 뒤를 이어서 이 교회가 받은 비전이 비숍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저처럼 이렇게 첫 설교를 올라오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따뜻한 눈으로 격려해 주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저는 IGM을 떠나서 목회를 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목회를 막 비전을 받으면 난 내 교회를 세워야지 내가 내 교회를 이렇게 해야지 이런 영상으로 이렇게 해야지 저는 이런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어요. 저는 그냥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고 싶고 목사님 시키는 것 말고 제 생각대로 함부로 했다가 말아먹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를 가이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제가 목회를 시작해도 아마 부산으로 갈 것 같은데 가게 되면 IGM B입니다. IGM B 가게 될 것 같은데 IGM 부산도 성경 안에서 치우치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가이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본문을 같이 읽어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소리 좋은 태관 형제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말씀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믿음을 갖고 싶었거든요. 되게 멋있잖아요. 그죠?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원래 사셨어야 되는 예수님 대신 내가 사는 거니까 그분이 이 땅에 계셨으면 하실 일을 내가 하고 살리라 이런 다짐이잖아요. 저는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걸 딱 이게 너무 좋다는 걸 느낀 다음에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시키는 거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한 10년 20년 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마음이 이 바울처럼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IGN 와서 그동안 내가 왜 안됐는지 그리고 이것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목사님이랑 사모님한테 배운 것이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목회가 제가 시작하게 될 목회가 치우치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이게 맞는지를 잘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이게 서로 노력해야 되는 오늘 예배가 될 거예요. 제가 이해한 걸 전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전화하면 여러분이 듣고 오늘 표정으로 이렇게 하시면 제가 시험들 수 있으니까 따로 따로 저에게 오셔서 정원아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셔서 제가 가기 전에 제가 설교돼서 잘못 알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저처럼 이 말씀처럼 살고 싶었는데 잘 안됐다. 혹은 어?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믿음이 없지? 나는 왜 맨날 이거 이상 성장이 안되지? 혹은 나는 이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IGM은 인카운터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교회입니다. 은혜교회가 다 인카운터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김강신 목사님이 세우신 은혜교회는 그것이 좋은 점은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한다는 게 왜 좋냐면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3년 정도 있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말은 저는 하나님을 안 만난 상태로 3년 정도 교회를 다닌 거잖아요. 그때 다닐 때 저도 저 에디 집사님처럼 저 뒤에서 이렇게 자막 넘기고 하는 일을 했었는데 저보고 자막을 만들으라고 찬양팀에서 리스트를 보내줬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만났고 안 만난 거에 컨셉도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찬양 리스트를 받은 다음에 가사를 만드는데 맞춤법이 틀린 거예요. 가사에. 그래서 미국 오래 사셔서 맞춤법이 틀리시네.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내가 가르쳐드려야지 하고 바꿨어요. 그래서 찬양할 때 내가 바꾼 맞춤법으로 틀었어. 옛날 노래니까 옛날 시골에서 부르던 게 있는데 제가 갑자기 맞춤법을 바꾸니까 찬양팀이 부르다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막 저한테 와가지고 너 왜 바꾸냐고 네 맘대로 그러면 제가 이게 맞는 거라고 막 이렇게 따졌어요. 그리고 제 찬양 그때 미디어팀 리더였던 형도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안 만났던 분인 것 같아. 왜냐하면 그분은 찬양팀이 자기 애를 공격했다고 그 다음 주 예배 때 찬양 중간에 자막을 안 넘겼어요. 찬양팀 함부로 하지 말라고 미디어팀한테. 그리고 미디어팀이 몇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미팅을 했는데 미팅할 때마다 항상 제일 중요시했던 주제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교회 전도사님으로부터 교회 찬양팀으로부터 성도님들로부터 미디어팀을 보호할까가 우리의 가장 큰 주제였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살던 거 그냥 그대로 들고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그거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상에 살 때도 지옥 같았는데 교회 살면서도 지옥이랑 별로 다를 게 없었던 것 같아.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에 관심보다는 오늘의 미디어팀을 지키고 찬양팀과 힘겨루기를 해서 내가 우리가 우위에 서는 방법 이런 거를 항상 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3년 정도 뒤에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니까 저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되게 무시하고 예수님 자체를 되게 부정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믿어주니까 되게 혼란스럽더라고요. 혼란스럽고 내가 그동안 욕하고 무시했던 게 다 진짜였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 한 1년 정도는 되게 겸손하게 살았어요.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제가 아직 잘 몰라서요. 이렇게 말하고 누가 뭐 하면 제가 아직 초신자라서 제가 하나님을 깨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런 말 하면서 1년 정도 이렇게 살다가 제가 이제 군자녀거든요. 아버지가 군인이세요. 그래서 군자녀들은 알아서 기는 게 좀 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겨요. 저는 하나님한테 알아서 겼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해야 되는 것들을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했어요. 알아서 하는 사람은 한 1년 정도 하니까 청년부 회장도 하고 있었고 청년 중에 믿을 만한 사람 한 명이 회계 헌금 세는 사람들을 감시해야 된다고 감시하는 청년으로 들어가 있었고 미디어 팀장에 그리고 식당 설거지 팀장에 정말 그리고 할 때마다 교회에서는 항상 일이 있으면 종원화 부르면 제가 한 대여섯 명 데리고 맨날 가니까 저를 맨날 시켰어요. 제가 알아서 기니까 그러면 어떤 권사님 같은 분이 저한테 오셔서 형제에게선 주님의 향기가 나요 막 그랬어요. 그걸 듣고 제가 향기가 좀 나죠. 속으로 말로는 제가 무슨 그러지만 속으로는 제가 주님의 하나님 만난 다음에 상기가 나죠. 하다가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날 위해서 죽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나 예쁜데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빠라면서요. 그러면 아빠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만 하지.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은 알아서 기니까 이것저것 막 하고 있는데 마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날려 죽은 게 약간 당연해. 근데 겉으로는 하는 게 되게 많아. 그럼 나한테 당신은 하나님 자녀에게 믿어집니까? 그럼 믿어집니다. 저는 그분이 절로 돌아가신 게 믿어집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도 저한테 속고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도 종원님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애로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IGM을 와서도 저기 앉아계신 두 분이 너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좀 이상하다.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종원아 뭔가 이상해. 네가 말하는 신앙은. 근데 제가 그걸 용납을 못했어요. 왜냐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하나님의 날로서 돌아가신 게 믿어지고 방언도 받았고 천국도 갈 거고 성령도 받았고 그러니까 제 신앙생활에 제가 문제점을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항상 뒤에 뭐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니까요. 를 딱 붙이면 제가 가진 신앙은 방정식으로는 완벽했습니다. 왜냐면 부족한 점은 죄인이니까요. 를 붙이면 되니까 뒤에. 그러니까 그 누구랑 얘기하고 뭐 거침이 없었어요. 정말 아무 상관 없었어요. 의외로 저처럼 잘못된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제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부산을 갈 수도 있으니까 부산 맛집도 찾고 선교지에 음식을 먼저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 맛집이랑 부산 막 찾고 하는데 페이스북에 이런 페이지가 있어요. 교회를 떠났다. 페이지 이름이 교회를 떠났다야. 왜 그러냐면 나는 이렇게나 열심히 했는데 상처를 받아서 난 떠나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잔뜩 가입해서 자기가 받은 상처 자기가 헌신한 것들을 쫙 써가지고 서로 공유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만났는데 사랑보다는 사명에 치우쳐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특히 애국심 강조하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자기 몸 헌신하는 거 강조하고 배를 위해서 서로 희생하는 게 너무 당연한 문화니까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내가 그것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걸 알겠지만 막상 할 때는 자기가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는 거는 못 견디겠는 사람들이 모인 페이지인 거예요. 사랑보다는 사명에 치우신 복음인 거죠. 어떤 사람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한다고 사랑 없이 전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스스로 전하고 있다고 자신한테 만족하시는 분들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쉽게 빠지는 위험은 한참 하다가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했는데 한참 하다가 목사님하고 잠깐 삐끗하면 목사님이 헌금 모으려고 자기를 동원한 느낌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나 열심히 모았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래? 당신 헌금 모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많이 봤어요. 제가 이름을 대도 모르실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봤어. 또 어떤 분은 예전에 저처럼 복음이 너무 값싼 거예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죽었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예쁜데 내가 이렇게 귀여운데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위해 죽은 게 너무 당연하니까. 이게 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늘상 말씀하시는 자기가 이해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예수님 오신 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신 거라는 거를 인카운터에서 맨날 배우지만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알아서 만들어서 믿는 거예요. 저처럼. 경험이란 게 되게 무서워요. 제가 왜 그렇게 확신을 했냐면 알아서 기고 알아서 기다가 축복도 받고 은사체험도 하고 뭐도 받고 뭐도 받고 하니까 나한테 경험이 쌓이잖아요. 경험이 성경에 쓰여진 거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가진 이 경험이 너무 확고한 거예요. 그래서 할 말도 너무 많고 내세울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그런 싸움을 되게 잘했습니다. 그런 말싸움을 믿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앞에서 포기하고 돌아갈 때까지 싸웠어요. 정말 사명감을 붙들고 싸웠어요. 정말. 샌프란시스코에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은 제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안수집사님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그걸 잘 몰라요. 집사 다음에 장로랑 집사 사이에 뭐가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 안수집사라는 분이셨어요. 나이는 한 50 좀 넘으셨던 분이고 돈도 잘 버시고 교회에 헌금도 엄청 많이 하시고 그분이 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좀 변하니까 저를 불러가지고 밥을 한번 먹자는 거예요. 밥을 먹었어요. 먹는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1년 정도 지난 뒤였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기면서 스스로 확신이 있었던 때 그때 그분이 저한테 간증하시는데 이분은 이 교회에서 20년 넘게 하시면서 굵직굵직한 일은 모두 다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하시는 간증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랑 자기가 11조를 만불했을 때를 하시면서 한 번 만불했대요. 한 번 10만 불을 번 거죠. 그 달에 하나님 축복으로 근데 그 다음부터는 10만 불을 못 벌어도 믿음으로 만불을 드린대요. 자기는 매달 만불을 내는 거예요. 11조를 믿음으로 뭘 믿는 건지 좀 헷갈렸는데 믿음으로 매달 만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매달 만불을 내는 집사님이고 또 헌금 개수하시는 분들은 이분은 매달 10만 불을 버나봐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다 부탁하면 다 해주고 내가 그걸 들으면서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이게 이상한데 왜 이상한지 답을 못 내리겠고 내가 20년 뒤에 이 사람하고 얼마나 다를지 모르겠더라고 이 사람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저보다 더 기죠 알아서 만불을 매달 갖다 붙는데 버는 돈이랑 상관없이 믿음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믿음인지 모르겠어 10만 불을 또 주시려는 믿음인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매달 만불을 내면서 교회 국집 국집한 일은 다 하면서 그러니까 뭐 교회 중역 무슨 미팅마다 다 가고 교회 뭐 일대마다 인도 다 하고 하나님 당연히 만났고 방언도 하고 그러니까 헷갈리죠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는데 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 사람처럼 돼서 우리 오늘 읽은 본문과는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아닌 거야 근데 뭐가 아닌지 모르겠어 제가 그런 딜레마에 있다가 IGN에 왔습니다 IGN 온 다음에도 아집이 너무 심해서 머리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IGN에서 가르쳐주는 것을 못 받아들인 것도 많고 듣고 내가 이미 아는 거라고 생각하고 재낀 것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너무 튼튼해서 내 경험에 의해서 제가 리더가 되기 전에 잘 몰랐는데 IGN에서 제가 알아서 겨야 되니까 알아서 기면 IGN은 리더까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정현 부서님 선생님 밑에서 제가 목자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애들 몇 명 데리고 목자가 됐어요 리더가 돼서 내가 목사님한테 들은 설교를 애들한테 전하는데 애들이 이해한 것과 제가 전하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걸 전했는데 그걸 전해듣는 애들은 형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하나 둘씩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뭐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 있지만 우선은 이걸 따라 봐봐라 네가 순종의 마음으로 리더가 잘나서가 아니라 부족한 리더여도 네가 순종을 하다 보면 우리 IGN 가르치신 거 있잖아요 제가 포뮬러를 잘 애드했으니까 순종을 해봐라 그럼 너에게 하나님께서 있을 거다 그러면서도 제가 스스로 계속 의구심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아는 것과 내가 가르치는 것과 애들이 목사님한테 드는 게 왜 다르지?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카운터를 IGN은 인카운터 끝난 다음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 내용이 제가 하나님 만난 다음에 가졌던 거랑 조금 다르다는 것을 제가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IGN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주는 디렉션은 성경을 가르쳐주면서 그걸 살아내라 그러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 교회에서도 아마 누군가가 이런 말을 저한테 했을 것도 같아요 제가 못 알아들었으니까 저는 그 교회를 욕할 마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IGN에서는 성경을 살아내라 그러면서 목사님은 성경 내용을 여러 각도에서 계속 설명하고 이거 통 설명 저거 설명해서 성경 내용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가르쳐주는 걸 전념하시고 사모님은 그거를 하나라도 살아내게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살아내라고 계속 가르치는 걸 하시더라고요 그거가 항상 메인이에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모든 설교의 목적은 성경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는 거가 목적이고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제가 이해한 바는 사모님이 전하시는 거의 메인은 어떻게든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래서 12년 동안 제가 IGN 다니면서 아 내가 이래서 안됐었구나를 깨달은 바가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살아낸다는 게 뭐고 또 살아내는 신앙생은 어떤 거고 이런 걸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쯤 되면 이게 궁금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영화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영화는 후기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 저거 뭐지 딱 거는 건데 제 계획으로는 지금 좀 걸리셨어야 되거든 여러분이 노력해야 돼요 우리 같이 그죠 같이 노력하면서 아 살아낸다는 게 무슨 말이고 종원 제가 아까 말한 신앙생활 들으면서 되게 친숙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도 특히 그럴 수 있어요 저처럼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궁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지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우리 기도회 했잖아요 그때도 사모님은 그냥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모님 그때 하신 말씀 같이 보면서 띄워줄 수 있나요? 같이 보면서 같이 얘기해보죠 이게 우리 5일 동안 기도했을 때 내내 하셨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은 제가 예전 교회에서도 배웠던 거고 이 말씀도 되게 좋아했던 말씀인데 솔직히 이 말씀을 예전에 저의 신앙 그냥 제가 알아서 이해한 대로 알아서 하는 그 신앙으로 했을 때는 이 말씀에서 저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였습니다 아뢰는 거니까 내용이 너 이렇게 힘드냐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보고 저는 아뢰는 거에 포커스했어요 그리고 아뢰도 잘 안됐을 때 다시 읽으면 7절에 너가 힘든 것을 도와주리라 그 일을 해결해 주리라 하지 않으시고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잖아요 나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필요가 전혀 없고 내가 어려운 일을 해줘야 되는데 아뢰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니까 이 말씀은 그때부터는 저한테는 상관이 없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구하라 그래하면 줄이라 이런 말씀으로 옮겨 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새벽기도 갈 때마다 구했습니다 그게 제 신앙생활이었어요 근데 사모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 모든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염려하지 마라만 5일 내내 말씀하시다가 끝났잖아요 그죠 그게 살아내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염려하지 마라 그랬으면 이유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고 하는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염려하지 마라 난 염려가 많은데 그러면 그건 넘어가는 거죠 염려하지 마라는 넘어가고 읽으면서 어 아래래래네 그럼 기도해야 되겠네 기도하다 안 되면 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니까 안 됐구나 이 말씀은 아니고 딴 말씀으로 건너 타야 되겠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저는 우리가 그러면 제가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저는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염려하지 마라를 가르치고 염려하지 말 때까지 이 교회는 저 왔을 때는 항상 기뻐하라를 가르쳤어요 저 왔을 때쯤 아이점 초창기 때인가 그리고 그것만 가르치는 거야 보통 항상 기뻐하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쭉 가야 되는데 기뻐하래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다기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러니까 나는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 마음에 아니 그럼 기쁘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뒤가 나와야 되는데 필요 없고 기뻐하래 그리고 살아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혼란스러웠던 때가 있었어요 저의 튼튼했던 제 나름의 방정식의 신앙생활을 놓고 일로 점프해서 가야 되겠는데 이걸 제가 풀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살아낸다는 거예요 컨셉이 잘 안 들어오니까 그런데 세워지는 성품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돈이 진짜 없으면 마음에 생기는 성품이 있어요 없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돈이 진짜 많아도 세워지는 성품이 있어요 이거는 저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 못할 수도 있어요 돈이 진짜 많으면 생기는 성품은 내가 돈 있으면 다 되는 생각이 들어서 남들을 높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성품이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내려놓는 게 허락이 잘 안 돼요 이 성품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망쳐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성품은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을 없애는 것에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돈을 쫓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가족이건 친구건 상관없이 주저함이 없기 때문에 되게 외로워집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중요하니까 외로워진다는 건 자기도 망가진다는 거잖아요 자기 때문에 자기 가족도 망가지고 친구도 망가지고 자기도 망가진다는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성품은 명예를 쫓아도 생기는 성품이 있는데 명예를 쫓으면 주변이 모두 경쟁상대예요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질투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고 나보다 못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마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게 되게 불가능해집니다 이 성품은 돈이건 명예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쫓던 목적은 순전히 자기 유익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한 것도 아니야 완전 죄인인 걸 인정한 것도 아니야 그냥 어 나 죄인인가? 이것만 하면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야 하나님 너무 기다리시니까 그래서 그 성품을 잔뜩 살고 살다가 인카운터 와서 밥을 먹은 게 있기 때문에 주말 수상회는 안 올 수가 없어서 주말 수상회에 왔더니 갑자기 방석이 깔리고 엎드리라고 해서 엎드렸는데 자꾸 죄인, 죄인 하시니까 그래 나도 어렸을 때 몸신적 있지 나도 죄인인가? 하자마자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야 그러면 처음엔 저처럼 한 1년 동안 어 진짜 영적인 게 뭔가 있나 보다 겸손하게 살다가 1년쯤 지난 다음에는 어떤 사람은 이 방법 어떤 사람은 저 방법으로 각자의 이제 만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만들었던 하나님은 나는 알아서 귀니까 나를 예뻐하지 않으실리가 날 예뻐하지 않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날 위해서 죽는 게 너무 당연해서 아 그러니까 갑자기 성경이 다 클릭클릭 돼서 연결되는 느낌 아 이래서 죽었구나 그게 제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 저는 명예를 쫓는 사람이었어요 돈보단 명예 저희 아버지가 명예지기셨잖아요 군인이셨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와가지고 계속 자기 돈을 넣더라고 우리 아버지한테 뇌물을 준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해주고 싶어하고 저것도 해주고 싶어하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항상 고민하셨던 게 사람들에게 함부로 받아서 뇌물이 될까봐 함부로 받아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될까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버지가 주로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굳이 쫓을 필요가 없네 돈을 쫓아야 하는 게 좋은 거면 돈 가진 사람이 왜 명예 있는 사람한테 오겠어 명예를 가지면 돈 가진 사람이 붙는구나 그래서 저도 명예를 그러셨습니다 명예를 쫓다 보니까 저보다 잘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실 구석에서 만화 그리는 애들하고 놀았습니다 만화 이렇게 책 같은 거 이렇게 여기는 요 장면 그 다음에 한 장 넘기고 요 장면 요 장면 해서 다 그린 다음 이렇게 착하면 이렇게 슈욱 땅 그렇게 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어요 전 만화를 잘 못 그리니까 그런 거 그렸거든요 주로 책 이렇게 도덕책은 이렇게 하면 농구를 이렇게 하고 이 책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어요 그런 거 맨날 그리고 놀았어요 제가 덩치도 좀 좋고 운동도 잘했거든요 그래서 덩치 좋고 운동 잘하는 애들이 저보고 아 자기랑 놀자고 저를 부른 데가 많았어요 그러면 저는 걔네들하고 있는 게 불편해서 걔네들의 잘난 모습이 저를 너무 주눅들게 해서 저는 구석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부서진 사람이었던 거죠 그 캐릭터를 고스란히 들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안에서 생기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 나의 유익을 버리는 거 이 컨셉이 저한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제가 가진 성품에 맞춰서 저에게 가장 베스트인 알아서 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아이점에 온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떠오른 여러분의 성품은 혹시 있어요? 말씀은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성품이 없을 수가 없죠 그거 정말 쫓다 살았는데 성품이 계속 그게 세워진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그 성품이 뒤집어지기 전에는 오늘 본문까지 못 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뒤집어진 다음에 뒤집어서 덜어진 데에다가 새 성품이 쌓여야 돼 새 성품이 쌓이기 전까지는 오늘 본문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간 거예요 그 샌프란시스코 만불 집사님이 못 가신 거야 그렇게 만불씩 쏟아 부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서 보신 다음에 이해하신 것을 열심히 하면 제가 말했잖아요 이해한 걸 열심히 하면 아뢰는 걸로 그치거나 아니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거가 뭔지 해서 고민한다고 그리고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IGM 이만큼 다니셨으면 여러분이 이해한 것을 성경통에서 배운 이해한 것을 열심히 안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열심히 안 하면 이 교회가 다니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야 돼 이 교회는 근데 뭘 열심히 해야 될지 헷갈리니까 자기가 이해한 걸 열심히 한다고요 근데 자기가 이해한 것에 맹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맹점이 있냐면 자기가 이해한 거는 자기 머릿속에 원래 있던 성품 자기 머릿속에 원래 있던 생각을 뒤집지를 못해 그 같은 레벨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머리로 아 이게 옳고 나가 인정까지는 되는데 기존에 했던 성품이 뒤집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알면서도 못 가요 아니면 아 제가 믿음이 약해서요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바뀌는 것까지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 거로는 왜냐하면 같은 레벨이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목사님이 항상 가르쳐주시듯이 성경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지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지식의 한계 때문에 저는 머리가 별로 좋지 않지만 제 머리를 엄청 믿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의 한계가 얼마나 뚜렷한지는 저는 정말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머리가 진짜 별거예요 그런데 우리 머리가 진짜 별거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낸다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이 옳다라는 걸 내가 믿으니까 그 말씀대로 해보면 내 성품하고 엄청 부딪히기 시작할 거야 염려하지 말래는데 나는 세상 것을 쫓는 사람이니까 돈 걱정, 명예 걱정이 내 머릿속에 떠날 수가 없는데 염려하지 말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성품과 부딪힐 수밖에 없죠 나는 그걸 염려하는 사람인데 염려하지 말래니까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십니다 제가 어저께 이게 설교가 너무 걱정돼가지고 이걸 50번을 다시 쓰고 30번을 연습한 다음에 여기 와서까지 했어요 어저께는 여기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 안 계신데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봤는데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도 순서가 바뀌었네요 우리가 성경을 살아보기 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하기 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라면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근데 막상 해봐야 돼요 막상 해보면 비로소 아 이게 안되는구나 막상 해보면 비로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막상 해보면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시구나가 들어옵니다 근데 살아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느낀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살아내려고 제가 노력을 해봤잖아요 살아낸 게 몇 개 없어요 몇 구절 안 돼 손에 꽂아요 솔직히 살아낸 게 한 네 구절 되는 것 같아 지금까지 나머지는 못 살아냈어요 살아내고 싶은데 잘 안되더라고 그래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나한테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살아내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방해가 됐던 건 저한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여기 와서 내가 이해한 대로라도 하나님 마음으로 내 삶을 좀 바꿔보니까 내 삶이 좀 바뀌니까 옛날에 만나던 친구들 좀 덜 만나게 되고 교회 사람 주로 만나고 옛날에 항상 보던 거 덜 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걸 보려고 노력하고 옛날에 마시던 거 그만 마시고 교회에서 이런 물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살만해지더라고 예전에는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안 좋은 습관 때문에 제 삶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삶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 했는데 말씀 살아내기 전에 그냥 하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갈 수 있죠 그리고 시킨 대로 살아보니까 삶이 좀 살만해져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야 더 이상 갈 마음이 내가 안 생기더라고 전 그게 저에게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랑 다르니까 서로 다를 거예요 저한테 가장 큰 적은 조금 살만해지니까 더 고생할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서 또 만나고 우리 그래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기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랑 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아마 있을 수 있는 핑계들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봤는데 솔직히 이 핑계들도 다 제가 가졌던 핑계입니다 첫 번째는 뭐가 성경적인지 어떻게 아냐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내야 될 성경이 뭐냐 이것이 고민일 수 있어요 성경을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살아야 될 성경이 뭐냐 이게 고민일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사모님이나 리더한테 가시면 돼 그럼 그분이 하나 주실 거예요 그럼 그거 주시는 거 붙잡고 항상 뭘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게 성경적인지 아닌지는 확신을 확인을 해야 돼요 저는 옛날에 이상한 말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저 때문에 고생한 애들이 몇 명 있는데 전 진짜 이상함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듣고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리더가 하는 말이 의심스러우면 그걸 들고 목사님 사모님한테 가야 돼 내 리더가 이렇게 말하는데 맞냐고 반드시 그래야 돼요 대신 그게 성경이 맞으면 해야 돼 근데 이해한 걸 그냥 살면 안 돼요 여기 이해한 거 안 하는 사람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다 이해한 거 하잖아요 거기서 머물면 장시 자기가 이해한 성품과 부딪혀서 이기질 못할 거예요 뒤집어지려면 성경을 살아내야 되는데 어떤 성경을 살아내야 되냐면 리더가 시키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가지고 있었던 건 전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감정적이지 못한 사람이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런 성경을 살아내려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런 투정 많이 부렸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했잖아요 마음 없게 근데 왜 마음을 들여서 살아내라 그러냐고 저 사람들은 마음이 있으니까 저렇게 찬양하면 울기도 하고 하는데 나는 아무 감정이 없는 별로 없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감정을 요구하냐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살아보니까 저처럼 감정 없는 사람이 살아내면 감정이 생길 구절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맞는 구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한테 받으시면 돼요 이것도 했어요 사람들과 난 다른데 사모님한테 필리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사모님 당신이 주는 디렉션은 우리에게 안 맞습니다 얼반에 있는 사람에게 맞을지 몰라도 필리핀에 있는 우리에게는 안 맞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이렇고 우리의 문화가 이렇고 어쩌저저저고 막 말씀하셨대요 그럼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만약에 필리핀어에게 맞는 구절이 따로 있으려면 성경책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왜 성경책이 한 권이냐 그 말은 모든 인간이 이 성경책에 맞춰 살면 된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해한 걸로 핑계대지 말고 살아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아직 잘 몰라서 내가 아직 못 가요 이런 핑계 제가 많이 냈습니다 누가 이렇게 이것 좀 하셔야죠 저거 해보죠 그러면 제가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제가 처음 1년 겸손 모드일 때 있잖아요 제가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살아내야 알아요 그러니까 살아내야 돼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은 큰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제가 원하는 걸 믿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믿어요 어쩜 천국 갈 거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그냥 원하는 대로 믿다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있었던 유태인들은 당시에 있던 구약 성경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었잖아요 한 가지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왕으로 오셔서 다 평정하고 우리 다 데리고 좋은 나라로 가시는 왕 그 예수님도 쓰여져 있었고 또 동시에 2000년 전에 오셨던 매맞고 볼 것 없고 이런 모습에 예수님도 둘 다 쓰여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유태인들은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원하는 대로 왕을 믿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표현되는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과 왕으로서의 하나님이 둘 다 있는데 저는 제가 알아서 기니까 저를 예뻐해 줄 하나님을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믿어야 돼요 왕이신 하나님과 아빠이신 하나님을 둘 다 믿지 않으면 살아낸 게 잘 안 됩니다 제가 말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제가 이 예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말씀 살아내는 예를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원래 준비했던 거는 선우 집사님도 추천해 주셨듯이 성경에서 말씀을 잘 살아낸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살아냈더니 이렇게 하더라는 거를 준비를 하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이해한 거 아니고 네가 믿는 것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할 성경 인물들은 다 제가 이해한 거니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제가 살아낸 걸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짜고 짜고 또 짜서 살아낸 것을 몇 개 한 두 가지만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와이프랑 신혼초에 정말 크게 싸운 적이 있어요 싸웠다기보다는 제가 주로 일방적으로 혼나요 왜 혼나냐면 제 마음 속에 저까지 싸우면 이 사람이 떠날 것 같은 거야 마음 속에 그 불안함이 있어요 나까지 화를 내면 우리 관계가 끝날 수 있다 이런 깊숙한 곳에 있는 제가 두려움이 있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와이프가 화를 내면 들어보면 내 잘못이니까 어차피 그래 그러냐 하는데 제가 마음 속에 이 사람도 나한테 잘못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막 억울한 거야 억울은 한참 할 때인데 성경에서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뭘 살아내야 되는지를 본 거죠 성경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써 있어요 내가 듣자마자 하나님한테 나 못하겠다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 나 못하겠다고 난 너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억울함을 내가 이길 수가 없다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엔 너무 억울하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고 저렇고 뭐 이거 하고 저 사람이 이걸 오해하고 있고 어쩌고 저거 막 하나님한테 막 다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제가 말씀을 찾은 거고 저는 원래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하면서 억울하다 막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은 제 마음의 음성을 주시는 게 내가 너보다 몸도 마음도 약하게 창조했다고 그리고 저 사람은 나무랑 같아서 네가 못질을 하면 못을 뺀 다음에도 구멍과 자국이 남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같은 상황에 네가 느끼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솔직히 그때도 제가 잘 못했습니다 그걸 듣고도 여전히 억울했어요 근데 결론이 여기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 까지 가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 그렇게 우리 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살아내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것을 살아내는 것을 그만하는 건 못하겠더라고 그분이 살아계신 건 내가 정말 믿으니까 성령 받아서 그래서 덕분에 아직까지 이렇게 저 설교한다고 이렇게 김코디께서 코디도 해주시고 이렇게 특별하게 그 뒤로도 싸워도 제가 화내지 않고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와이프 말로는 제가 우상이어서 힘들다는데 우상이면 섬긴만은 우상이 좀 느끼게 섬겨줬으면 좋겠는데 우상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힘들다 그러고 참 부부가 어려운데 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을 살아내니까 이게 되는구나 라는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는 제가 영화를 전공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보내주셔서 되게 좋은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그 정도 대학원을 나오면 갈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준비를 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준비를 뭘 했냐면 제가 졸업하기 6개월 정도 전에 저희 학교가 좋은 점은 가장 최신 기술을 다 가르쳐서 내보내요 그래서 저희 영화 업계에서도 저희 학교에서 나온 애는 지금 가장 최신 신기술들을 다 알고 있는 애로 알기 때문에 저희를 데려가서 자기들이 그 신기술을 업데이트를 받길 원해요 저희는 되게 상품성이 높습니다 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용해서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교수들 다 통해가지고 내가 이런 이런 걸 다 이제 안다 이 기술이 아직 영화 적용이 잘 안 된 게 있을 텐데 내가 해줄 수 있다라는 걸 자꾸 설명해가지고 그 해 그 전에인가 그저 그 해 아카데미 편집상을 받은 사람이 영화가 헛라커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 편집한 편집가의 편집팀 어시스턴트로 저를 추천해주는 걸 받아냈어요 졸업하자마자 들어가라 그래서 어 좋다 근데 이게 혹시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추천을 네 개로 확보해놨었어요 이 사람 안 되면 이 사람 이 사람 안 되면 점점 떨어지지만 이 네 개 중에 하나는 되겠지 아니면 내가 첫 번째에서 안 되면 첫 번째인데 나의 영어 때문에 나의 실력 때문에 안 되면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추천 받고 해가지고 한 네 명 네 팀 중에 하나에선 날 좋아하겠지 이렇게 해서 제가 다 짜놨었어 졸업하기 6개월 전에 그래서 오케이 이제 다 끝났고 난 졸업하자마자 제일 헛라커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제 배운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삶을 보여주면서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한 번 저를 부르시더니 정원아님 졸업할 때 다 됐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제가 졸업할 때 다 됐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뭐 할 거야 그러시길래 졸업할 수 있으면 갈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어 그래서 갈 수 있는 길이요? 뭐 저는 영화 했으니까 영화 편집했으니까 영화 편집할 수 있고요 거기다 조금 안 되면 미국 드라마 그런 편집도 할 수 있거든요 미국 드라마 같은 거 편집할 수 있고요 영화 편집하면 어떤 삶을 사냐면 편집가 저는 편집팀에 들어갈 거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데 편집가가 되면 일주일에 만불 받아요 일주일에 만불 아 그래도 그 만불 11조 한 사람만큼 못 보네요 그죠? 일주일에 만불 버는데 만약에 촬영지가 이탈리다 그럼 이탈리아로 가서 한 3개월 정도 거기에 호텔을 지내면서 작업해요 영화 촬영장에서 작업하고 거기 음식 다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럼 일주일에 만불씩 한 3개월 번 다음에 돌아와 그래서 그거를 1년에 한 두 작품만 하면 돼요 그러면 돈이 얼마예요 그죠? 그 정도 돈이면 충분히 먹고 사니까 그러면 1년에 두 작품 정도를 그렇게 먹고 살고 나머지 6개월은 작품 찾으면서 이렇게 쉬는 거예요 저는 그 삶을 엄청 동경했습니다 3개월은 여기 살고 3개월은 저기 살고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TV 드라마가 되면 한 곳에 있어야 돼 LA, 뉴욕 한 곳에 있어야 돼 거기서 그 방송국 근처에서 편집을 해야 돼 이미 메리트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TV 드라마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또 뭐 있냐고 또 인터넷 TV 같은 것도 있죠 인터넷 TV는 뭐야고 그래서 제가 맨날 교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글로 가라 그러신 거예요 내가 목사님한테 어 글로 가요? 목사님이 어 글로 가라 그러시고 바쁘셔도 가셨어 그래서 내가 집에서 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순종을 할까 말까의 고민도 아니고 왜 이분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렇게나 말할까 별의별 생각 다 들어오는 거죠 목사님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 성경을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봤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하나님 말 듣듯이 듣더라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하나님한테 또 난 못하겠다고 난 이건 못한다고 이건 내가 살아낼 수 있는 레벨이 아닌 것 같다고 내가 지금까지 낸 학비가 얼마며 인터넷 TV는 최신 기술이 아니라 한 15년 정도 뒤처진 기술을 써요 저는 이 사람들의 기술이 내가 가진 기술보다 너무 밑에여서 그거를 배워야 돼 기계가 달라 옛날 기계를 배워야 돼 나는 모르는 거야 이쪽은 그리고 좀 알아봤는데 나한테 다 너가 여길 왜 오냐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에디팅 영화가 되면 팀에 들어간다고 근데 여기는 다 독고다이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저를 끌어줄 수가 없어 내가 알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가르쳐 그러니까 크랙리스트 같은 데 올려가지고 편집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하는 게 인터넷 TV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못하겠다고 생각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맞는지 아닌지 헷갈리면 그 리더가 맺는 열매를 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목사님 사모님 맺는 열매는 많이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 접고 인터넷 TV로 갔어요 그래서 8개월 동안 잡을 못 잡았어요 제가 인터넷 TV에서는 저를 안 써주니까 그리고 간혹 한두 개씩 하는데 돈이 별로 안 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그리고 또 추천해주고 하는 사람은 계속 연락 와요 너 왜 일로 안 가고 글로 가냐고 그 사람한테 다답할 게 없잖아 근데 사모님은 주의 길을 가는 걸 네가 좋아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난 인터넷 TV가 좋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짧게 말해서 이렇게 말하지 그 중간중간에 제가 겪었던 고뇌들과 목사님 사모님 찾아가고 막 했던 거가 양이 많아요 지금 이제 곧 밥 먹으셔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곧 끝내야 돼서 그렇지 근데 성경을 살아내서 제가 그 인터넷 TV 들어간 거 덕분에 얼마 전까지 필루먼이라고 인터넷 TV 회사에서 일하면서 갔더니 처음엔 제가 말단으로 갔는데 저만 학벌이 좋으니까 저를 금방 막 매니저로 올리고 나중에 부사장으로 올리고 그 분야 부사자 제작팀 부사장 올리고 얼마 전까지 여기 앞에 교회 바로 앞에 개인 오피스도 있고 그리고 뭐 제가 친한 같은 분들은 많이 같이 일하면서 그리고 제가 나중에 한 건데 그 영화랑 TV 쪽으로 가면 제가 신분이 안 됐겠더라고요 그래서 1년 2년 경력 쌓다가 한국으로 돌아갔어야 됐을 건데 유회사인 덕분에 아직 결과는 안 나지만 영주권까지도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못 보는 게 뭐가 있구나 물론 지금도 제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언젠가 오스카 트로피를 들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건데 저한테 필요한 건 이거였나 봐요 솔직히 하나님은 저한테 제가 원하는 걸 주신 적은 별로 없어요 원하는 거 제가 와이프와의 관계에서도 원하는 건 지금의 이 관계가 아니거든 제가 원하는 관계는 좀 이렇게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그룹이 K6 시작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그룹이 되게 어려워졌던 적이 있으세요 저 때문에 상처받은 애들이 많은데 제가 그때 목사님한테 가기 전에 제가 하느님한테 말을 했습니다 하느님 저는 싹수가 노랗고 저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만 상처를 받을 거고 저는 못합니다 제가 이미 망친 걸 보십시오 제가 이걸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계속 미디어팀 하면서 영상이나 만들고 이러고 있고 싶습니다 근데 하느님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느님한테 하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이렇게 못났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가 나 정말 사랑하냐고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그럼 내 항을 먹이라고 그래서 다시 K6 해서 지금은 분해 넘치는 이런 사랑을 주고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해한 대로 직장을 했거나 제가 이해한 대로 와이프에게 그때 대했거나 제가 이해한 대로 성경적으로 이해한 대로 그냥 이해한 대로 제가 그룹 활동을 대했거나 했으면 아마 제가 다 망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제 마음대로 해서 망친 게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워서 말씀 못 드려서 그렇지 지금 제가 살아낸 것만 말씀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살아내지 못한 거 살아낼 마음조차 없어서 아예 망친 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 삶에 근데 성경을 이해한 거는 내 삶을 이렇게 망치지만 혹은 성경을 이해한 거는 예전에 저처럼 먹고 살만한 거 레벨로 절 머물게 하지만 성경을 살아내면 아까 그 푸른 마르고 그 찬양에 나온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일어나는구나 이런 걸 제가 경험한 것 같고 그걸 아이지면서 배운 것 같아서 제가 아직도 변화 중이에요 예전에 저의 신앙 생활에서 그리고 아까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띄워드릴게요 이거 한번 같이 읽을 때 이거를 그러면 한번 살아내려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내려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건 살려고 이걸 살아내려고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시작 이 말씀은 제 생각에는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까지 걸은 길이 얼마나 길었을까가 느껴지고 또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까지 이 고백을 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도 생각해보면 살아내는 것을 한두 가지 해보기 전에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좋은 말이라고 느꼈는데 제가 살아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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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는 살아내는 것의 끝이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이 말씀까지 살아내고 살다가 보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예전에 저처럼 살만하다 해서 살다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 살아내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으면 하실 것들이 있었을 텐데 나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그분 살아계셨으면 하셨을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거기까지 가는 것 같아요 저도 못 갔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가고 싶어요 솔직히 이제는 방법은 알았으니까 저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 저 이제 부산 갈 수 있잖아요 확정이 안 됐어요 솔직히 근데 마음으로는 가는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갔을 때 해야 되는 준비를 다 하면서 안 갔을 때 해야 되는 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갔을 때 해야 될 준비를 생각을 해보면 마음에 걸리는 게 많아요 우성이 시집 올 때 제가 나는 미국에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댁 식구랑은 관계가 없이 살 거다 했는데 막 시누이가 이사 오고 막 사촌동생 이사 오고 막 교회 프로그램 친척들 다 오고 이제는 한국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면 이제 저희 부모님은 저희 가족 문화가 좀 컨트롤하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막 저 사람 당하는 사람이 아닌데 둘이 이제 많이 부딪치겠구나 막 이런 걱정도 되고 요한이 미국 교육 시키고 싶은데 한국에서 교육 시키는 것도 걱정되고 저는 이제 미국 온 지 17년 됐거든요 17년 지난 다음에 한국 가면 솔직히 딴 세상일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 음식부터 적응을 해야 될 만큼 정말 딴 세상일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서 문화 적응하는 것도 걱정되고 솔직히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제가 한 가지 믿는 바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제가 영화 쪽에 있을 때 이제 막 살아내면서 막 하나님 정말 힘드네요 신앙 생활을 IGN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똑바로 하는 거가 정말 어렵네요 똑바로 난 못하네요 막 이런 고백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라고 했을 때마다 나 못한다 그랬다고 나 못하네 이런 고백을 막 할 때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난 영화 쪽에서 지금 뭐하고 있냐고 여기서 나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난 너가 행복하길 원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의 저는 영화 쪽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인가 보다 근데 갑자기 뭐가 느껴졌냐면 아프리카로 성교하라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니까 그 사람은 아프리카로 성교 갔을 때 제일 행복하게 창조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와닿더라고요 그게 와닿더라고요 그 말은 저는 2019년에 부산 가면 제일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믿은 다음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럼 제가 가면 얼마인 남아있는 것보다는 더 행복한가 봐요 솔직히 뭐 제가 우리 그룹원들도 그렇고 막 가게 되면 막 슬픈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 해주실 건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네가 네 마음을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나에게 향하게 하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통이 뭐지라고 써봤어 형통은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게 형통이래 그러니까 난 부산 가면 진짜 어렵겠구나 난 부산 가면 정말 어려겠구나 형통은 뒤에 오겠지만 어쨌든 나는 부산 가면 정말 어려겠구나 하면서 이게 마음이 힘들어서 목사님한테 갔습니다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형통하이란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그런 말씀인가 봐요 목사님 어 그런 말씀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가면 진짜 고생하고 뭐 이렇게 할 건가 봐요 목사님이 근데 너가 가서 처음에 고생하고 몇 년 고생하겠지만 나중에 IGM과 IGMP가 함께 숲을 이루면 되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이미 숲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이제 가면 저랑 와이프랑 처음엔 둘이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이제 요한이는 맡길 때도 없어요 저희가 데리고 예배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암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제가 갔을 때 제일 행복할 거라 믿고 가게 되면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숲이 될 때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 지금까지 가이드 해주셔서 컬링 받고 가는 것까지 잘 해주신 것처럼 떠난 다음에도 저를 놓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TD가 있거나 부산에서 인카운터 있으면 와주셔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뒤죽박죽 섞인 설교였는데 설교를 마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한 자가 더러운 입술로 주님께서 감동 주신 것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나 여러 번이나 용기 주시고 확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참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비록 저란 툴은 이렇게 더럽고 저란 필터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이 참 죄송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아이점 참 사랑하시고 또 아이점 성도 참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히 역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아이점 한 분 한 분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길 원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길 원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이해에 따른 사랑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더러운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걸 통해서 여기 있는 분들과 사랑하는 관계를 온전히 맺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오실 때 귀한 헌물도 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받아주시옵시고 귀한 예물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về